한 남성이 아파트 앞에 차를 대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벌써 1시간째 대기 중이지만 절대 전화나 문자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중년의 여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남성은 가는 내내 백미러를 통해서 여성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원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더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백년 머슴입니다. 그렇습니다. 40대 남성 김 씨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장모님입니다. 김 씨는 국내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모는 맨 처음에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도 정 교수가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도 그 김 씨 면전에 대놓고 아니 우리 딸은 판검사도 충분히 만나래다. 그 나이 먹도록 정 교수도 못 되고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 씨의 아내는 명문대학교를 낳아서 현재는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모는 결혼은 허락하기는 하는데 결혼을 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좀 보살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씨는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결국에는 처가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매일 왕복 4시간 거리에 직장을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은 판검사도 충분히 만나래야. 아니 그럼 판검사 만나지 뭐하러. 아니 그리고 시간 강사가 못 돼서 정 교수 되기 전 부교수 되기 전까지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3회 김 씨가 집 근처로 이사를 한 이후에 장모의 연락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마트, 백화점까지 차로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 횟수가 많아지더니 급기야 토요일 아침 7시에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갈 거라면서 3시간 거리를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급기야 김 씨는 평일 새벽 3시에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장모에게서 부재중 전화 6통이 찍혀져 있었는데요.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장모는 개가 잠을 안 자는 게 아픈 것 같다면서 24시간 동물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개는 울 울 개요? 네 강아지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김 씨는 전날 회식으로 숙취도 안 풀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장모는 내려간다 하면서 1시간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장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두 다 들어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인과 아내는 고생한다는 말만 하고는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생한다는 말은 했네 그래도. 팀장님 아니 세상에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 부르면 달려오는 겁니까? 사위가?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예쁜 소녀딸이 태어났대요. 보통 이렇게 장인, 장모하고의 관계 이렇게 어른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3세가 딱 태어나면 또 눈녹도 확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박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장모님이 손녀를 태어난 걸 딱 보더니 이것 봐라 작은 눈은 자네를 닮아가지고 그렇고 옷도 안 콧날 우리 딸 닮아가지고 예쁘고 멋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는 우리 딸이고 못 된 거는 사회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언제나 손주가 나면 우리 집 금방 이사와 내가 봐줄게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끝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모님이 요즘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도 집에서 가정주부처럼 하는 게 대비 대사라고 하니까 자네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은근히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기약이기 때문에 아마 육아휴직이 힘든 모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김 씨 엄마 즉 시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 정말 참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참으면 된다. 하루에 참을 인 3개 쓰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필이면 처제가 내 처의 동생이 엄친아와 결혼을 합니다. 자 위기입니다. 아내가 3살 아내보다 3살 어린 처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장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하고 처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기꾼? 아니요. 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사도 사자 아닙니까? 강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가짜 사자다. 너는 김 서방 너는 가짜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신이 난 이 장모가 동서한테는 동서가 되겠죠. 자동차 선물까지 해주고요. 지원금도 빵빵하게 줬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 좋다 참았는데 문제는 손주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제 아이가 순금 거북이를 사줬다고 합니다. 순금 거북이 저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4살 된 김 씨 딸이 있는데 이 딸한테는 중고 당근마트에 산 그런 옷 사주고요. 당근마트요? 네. 헌 옷이죠. 신생아의 조카. 아주 브랜드. 엄청 비싼 거. 백화점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당근마트라는 데가 있나요? 당근마켓이죠. 죄송합니다. 방송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아내가 나서야죠.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백다이 아나운서 연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엄마한테요? 친정엄마한테 화를 내야지 이 정도 되면. 엄마 신랑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죠 얘기를. 그리고 결국 김 씨도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차별하는 건 진짜 너무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내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괜히 당신이 자격지심에 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폭발을 했고요. 운전기사 노릇부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모님이 말릴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일촉즉발인 상황일 때 갑자기 장모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왜 나와 또. 띠띠띠띠띠 김 서방 있나 라고 장모가 들어온 겁니다. 뭐하러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왜 자네 내 딸한테 소리를 지르냐 라고 화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박 변호사님 혹시 저기 무슨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놨나? 들리잖아요 소리 치는 게. 아 진짜? 근데 김 씨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게 좀 놀랐던 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 아 맞다.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라고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니까. 아내가. 우리 엄마 그거 알면 없던데 우리 엄마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2대1로 싸움은 구도가 됐는데 장모가 야 자네 맨몸으로 들어온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소리내냐고 소리를 쳤고요. 정 교수는 언제 될 건데 자네. 김 서방. 라고 소리치고. 전세에서 언제 탈출할 거냐. 라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장모 플러스 아내. 2대1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공급증 짚어보죠. 사사건건 사위 무시하는 장모. 손주까지 차별하는데 참아야 할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약식 푸쳐앤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온이다 동그라미. 아 이런 그래도 대강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이혼은 아냐 엑스. 아 이렇게 신중하시나요 자 일단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모님하고 아내가 한편이 돼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럴 때 쓰러 남편이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시간 대학 강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했다 대강 때 남편이 좀 강하게 나가셔야 돼 이거 기집을 필요 없습니다. 장모님이 말하면 말하지 마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내 말을 따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약하니까 그 장모나 아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남편분 조금 강하고 강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늘 정말 웬만하면 장모님 때문에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되 좀 거리를 두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둘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양쪽 어르신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면 자녀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교수님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와이프도 당신이 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 여기서 이제 아내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입장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며느리들 차별하는 시어머니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내 편이 돼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우자가 내 편이 돼주면 이 아내나 남편이 다 눅눅듯이 그 마음이 녹을 수 있는데 아내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모님이 무조건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또 이 대학 강사분도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좀 주눅이 들어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교수가 되시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것 가지고 이제 이혼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리고 이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아내하고는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때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짜가 또 망할 길도 망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하게 쳐다보시고 해주지 마세요. 전화 안 받으면 되죠. 아이고야 못 받았으면 장모님 죄송합니다. 끊으면 됩니다. 해주지 마요. 하나도 해주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왜 새벽에 전화 받습니까? 백달의 안에서 본인은 유일하게 또 소수의견. 저는 그 소장님 말씀대로 장모님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좀 지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이 아내 때문에요.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내가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그래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다 이혼하라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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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